아휴 너무 더워요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우리집 털복숭이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활발했던 아이들은 더워서 그런지 요즘에 부쩍 퍼져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주 대자로 뻗어있는데 재호도 힘이 빠진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재삐는 꼭 이렇게 슈퍼맨 자세로 있더라구요 귀여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매력적인 핑크 코너 한번 만져볼게요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예전에 루비가 쓰던 쿨매트를 얼려서 줘봤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어서 그런지 안에 있는 젤이 거의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잠깐만 시원하고 그냥 보기에만 시원한 쿨매트가 되어버려요 여기 위에 이렇게 누워봐 올라가질 않네 너무 차가운가? 이번엔 재삐가 왔어요 올라가 봐 그래서 대리석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대리석은 주변 온도보다 온도가 낮은 특징이 있죠 오! 재삐 바로 올라간다 오! 누웠어 시원한거 봐 시원한거 봐 만져볼까? 오 나름 시원해 진짜 이렇게만 해도 시원해 시원한거 봐 귀여워 귀여워 바로 그냥 엎드려 버려 여기에다가 온도차가 있어 확실히 비피 여기 올라가보세요 대리석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요 여기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원한 수준이라면 이건 차가워 아이스팩이 있거든 그럼 세팅을 해줍시다 준비한 아이스팩을 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리석을 올리면 끝이죠 벌써 시원해 진짜 시원해 만져봐 오! 진짜네 여기서 쉬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눈치를 챌 때까지 여기다 두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아 여기가 시원하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차가워서 허리가 솟아버렸네요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직은 좀 많이 차가운가봐요 여기가 봐 어이구 너무 시원하다 어이구 잿삐 여기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아예 올라가지 않길래 유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너무 시원하지 아이고 아니야 아직 어색한가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어 잿삐 이렇게 싹 올라와봐 차가운게 아직 어색한가봐요 오케이 며칠 더 놔둬볼게 적응되면 여기서 자 재삐야 너도 올라가 재삐야 너 동생한테 양구하는거니? 아니면 재호가 무서운거니? 재호 뒤집어지는거 봐 재호 뒤집어 줘 재삐야 여기 위에 시원해 재호 지금 좋아 죽잖아 지금 이거 봐봐 재호 아이고 재호 시원해 죽어요 아주 재호 귀여워 귀여워 오오오오오 너무 차가워서 오 시원해 아 좋다 재호야 일로와 와 앉아있게 너무 좋아 엉덩이가 차가워 아 네 A A A A A A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